안녕하세요. 알렉사센터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2023년 여성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성향수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. 올해 리스트는 자주 소개를 안하거나 조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 향수들을 최대한 포함시켜 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유니크한 여름향수를 찾으신다면 이번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고 시향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먼저 5위로는 저번에 제가 퍼퓸 갤러리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했었던 랑세 대저레입니다. 이 향수는 정말 랑세의 오랜 역사와 내공이 잘 돋보이는 그런 향수인데요. 플로럴 향수들을 정말 잘 만드는 랑세에서 나온 프루티 플로럴 향수답게 뭔가 기본과 정석에 충실하면서도 또 활기찬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였습니다. 이 향수의 주인공은 그래도 와이트 플로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와이트 플로럴 특유의 굉장히 큰 볼륨감 그런 부드러움이 있지만 향이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탑노트에서 이제 자몽이 약간 주를 이루는 메인노트인데 이 와이트 플로럴이 너무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계속 이끌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향수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노트 패션프루츠 이 패션프루츠가 그 특유의 상큼하면서 달콤한 그런 과육의 느낌이 약간의 트로피컬한 느낌도 주면서 이 유니크함과 프레쉬함이라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게 됩니다. 그래서 부담 없으면서 약간 내추럴한 느낌 좀 다가가기 쉬운 향수 그러면서 이제 화사한 생한 느낌의 향수를 찾으신다면 꼭 시향해 보시길 바랄게요. 다른 프루티 플로럴보다 이제 자몽과 패션프루츠에 약간 톡톡톡 쏘는 그런 상큼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가벼운 느낌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이 향수는 제가 생각하기엔 10대 분들도 충분히 뿌리실 수 있는 향수니까 약간 범용성이 좋은 향수들을 찾으신다면 꼭 맡아 보시길 바랄게요.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시트러스 향수인데 조금 독특한 시트러스 향수입니다. 여름 하면 역시 시트러스 향수죠. 이 향수는 시트러스의 약간 그런 단조로움을 벗어나서 약간 우디함도 있고 그리고 아주아주아주 약간의 약간 부지함도 살짝 터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독특하면서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냈습니다. 바로 올팩티브 스튜디오의 스틸라이프라는 향수입니다. 이 올팩티브 스튜디오가 정말 특이한 게 여기는 약간 사진과 관련된 그런 띠이 많아요. 오늘 소개할 이 스틸라이프라는 향수는 그 시트러스의 쾌활함? 그리고 그 넘치는 에너지를 마치 사진으로 딱 그 순간을 포착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향수의 시작은 유자의 향으로 약간 상큼하면서 쌉쌀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페퍼의 느낌이 곁들여져요. 페퍼도 이제 한 가지 페퍼가 아니고 여러 가지 페퍼가 쓰였는데 이 페퍼 특유의 약간 경쾌한 스파이시한 느낌이 더욱더 프레쉬한 느낌을 더 살려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향수에서 조금 독특한 게 시트러스 향수인데 엘레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엘레미가 어떤 노트냐면 약간 발사믹한 그런 노트는 맞긴 한데 약간 레몬스러운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. 약간 제라니움의 레몬스러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 향수가 마냥 상큼하고 가벼운 향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무게감은 있는데 이 엘레미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시트러스의 조합이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들 노트로 가면 이제 스타 아니스가 주인공인데요. 이 스타 아니스는 그 팔각이라고도 하죠. 이 특유의 은은한 달콤함이 유자의 향을 싹 금싸게 되고 베이스 노트에 있는 다크럼의 그 부지함이 또 올라오게 되면서 약간 칵테일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우디함도 곁들여지게 되는데 우디함은 이제 쿨톤을 가진 시다우드가 올라오게 돼요. 시다우드는 약간 그래서 다른 우디 노트보다 약간 드라이하면서 조금 그래도 좀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. 샌더루드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향이 뭐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거나 너무 부드럽게 되지는 않고 약간 그런 상큼하면서 쌉싸름한 느낌을 유지한 채 약간 가벼운 우디향이 더해집니다. 그리고 이제 잔향 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센슈얼한 엠브록산이 올라오게 되면서 또 상당히 부드러운 머스키함으로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향수입니다. 그래서 이 향수는 단순한 시트러스 향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우디함도 있고 약간의 부지함도 있고 또 머스키함도 있어가지고 이런 조합이 상당히 유니크하게 느껴졌었던 그런 향수입니다. 그러면서 또 상당히 선명한 유저의 향을 또 탑노트에서는 느낄 수가 있었어가지고 약간 시트러스 향수를 찾는데 너무 단순한 시트러스 향수라기보단 뭐 시트러스 우디한 느낌을 찾는다. 그런 느낌 그리고 좀 약간 중성적인 시트러스 향수를 찾으시다면은 이 향수 한번 시향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향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는 않고 또 어디서나 뿌릴 수 있는 향수이기 때문에 또 범용성도 상당히 좋은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향수인데요. 바로 킬리안의 국걸곤배드 오 프레시입니다. 이 향수는 뭐 한정판 향수이긴 한데 이번에 또 재출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번 리스트에 한번 포함시켜보았게 되었는데요. 만약에 국걸곤배드를 좋아하는데 조금 더 가벼운 향수를 찾는다. 그냥 킬리안의 그 특유의 센슈얼한 느낌을 찾는데 좀 여름스러운 그런 플로얼 향을 찾는다. 그러면은 국걸곤배드 오 프레시가 정답입니다. 하 진짜 이 향수는 정말 정말 미친 것 같아요. 그 기존 국걸곤배드가 가지고 있는 농염한 와이트 플로얼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워터리한 느낌이 있습니다. 약간 촉촉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수분감과 함께 좀 더 에어리해진 느낌이 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국걸곤배드에서 물론 향이 더 프레시해진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오스만투스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. 이 오스만투스는 플로얼 노트인데 약간 신선하면서 굉장히 화사한 그런 플로얼 노트예요.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투스의 제일 중요한 캐릭터인 약간 복숭아스러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프루티 느낌이 있어요. 그 인내에서 맡아보시면은 약간 복숭아스러운 그런 촉촉한 프루티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스만투스입니다. 아무튼 이 국걸곤배드에서도 이 오스만투스의 느낌이 강해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복숭아스러운 달콤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워터리한 듯한 느낌과 함께 약간 과즙이 흘러나온 듯한 그런 달콤함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 국걸곤배드보다는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쾌활한 듯한 느낌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고요. 이 향수에 물론 아쿠아틱 노트가 있어서 이게 호불호 요소가 맞긴 하나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수분감만 더해진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꼭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거 켈리안의 여자 향수 중에서도 약간 거의 탑5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입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꼭 시작해보시기 바랄게요. 다음으로 소개하는 향수는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하우스죠. 아텔리에데조의 향수입니다. 남자 향수에서도 블랑플리코롬을 제가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블랑플리코롬을 또 넣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좀 다른 향수 좀 더 그래도 좀 다양성을 위해서 다른 향수들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위를 차지한 향수는 바로 누다 베리타스라는 향수입니다. 사실 이 향수도 굉장히 유명한 향수예요. 아텔리에데조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향수인데 이 누다 베리타스는 일단 클림트의 작품이기도 하죠. 아텔리에데조 웹사이트에 의하면은 행복을 찾는 영적인 탐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누다 베리타스가 약간 바틀도 흰색인데 안에 금가루가 있어가지고 뭔가 클림트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저는 디테일이나 아니면 약간 프레젠테이션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던 향수입니다. 이 향수는 이제 향을 맡아보면은 굉장히 밝고 화사한 향수인데 뭔가 희망에 가득 찬 것만 같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수예요. 이 향수는 이제 시트러스의 굉장히 밝고 상큼한 그런 향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약간 칼론의 워터리한 느낌이 들어가서 또 프레쉬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미들노트에서는 와이트 플로럴이 메인노트인데 여기서는 자스민이 약간 주인공이에요. 이 자스민이 특히 그 휜 비누 같은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그 자스민 특유의 꼬리꼬리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약간 굉장히 순수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향수에도 역시 그 오스만투스의 약간 푸르티한 그런 화사하고 프레쉬한 신선한 느낌의 플로얼이 더해져가지고 이 향수 역시 굉장히 쾌활한 느낌으로 상당히 기분 좋게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잔향 쪽으로 가면은 저는 약간 블랑플린크롬 잔향과 굉장히 흡수하다고 느껴졌어요. 아까 오크모스의 서늘함도 있지만 그래도 그 머스키함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약간 폭닥폭닥하게 안정적인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블랑플린크롬은 그래도 약간 코롱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프레쉬함에 좀 집중이 되었다면 이 누다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흰색에 초점을 둔 듯한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조금 더 캐릭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향수도 아텔리에 대해 향수답게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그런 향수이지만 역시나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이 고급스러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캐주얼한 의상에서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포멀한 의상에서도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시트러스도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시트러스, 화이트플러를 향수를 좋아하신다면 꼭 맡아봐야 될 향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. 초반 탑노트에 칼론 노트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약간 엄청 울렁거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칼론 특유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칼론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탑노트만 지나면 미들노트랑 잔향까지는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향수를 만약에 시향을 해보시게 되신다면 꼭 시향과 착향을 통해서 미들노트 그리고 베이스노트까지 꼭 충분히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향수이자 2023년 여성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는 사실 이 향수는 루시님의 가장 최애 여름 향수예요. 바로 톰 포드의 솔레디 포지타노라는 향수입니다. 이 향수는 진짜 제가 이번에 다시 리스트를 짜면서 다시 맡아봤는데 너무 너무 잘 만든 향수예요. 이 향수는 밭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롤리 포르토피노랑 굉장히 흡수하는데 같은 라인의 향수예요. 네롤리 포르토피노랑 코스타 아주라 그리고 솔레디 포지타노 이게 같은 라인의 향수들인데 저는 이 그 세 가지 향수 중에서 이게 훨씬 좋았습니다. 네롤리 포르토피노보다 저는 이 솔레디 포지타노가 훨씬 훨씬 좋았어요. 이 향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햇빛을 머금은 듯한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입니다. 이 향수는 시트러스의 향과 함께 이제 패티그레인의 향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패티그레인이 약간 우디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롤리스러운 듯한 느낌 그러면서 약간 비터오렌지 같은 느낌도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화사하고 부드러운 그런 풍성한 듯한 느낌의 와이트플로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와 대비되는 시소의 쌉싸름한 듯한 느낌 시소가 약간 깻잎 깻잎 같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 강하지는 않고 되게 잔잔하게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 시소의 그 특유의 쌉싸름에서 싱그러운 약간 풋풋한 풀립 같은 느낌이 들어와져가지고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서 약간 일랑일랑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컬한 플로얼 느낌도 느껴지고 모스의 서늘한 느낌이 여기에 싹 올라오게 되면서 이국적인 이탈리안 해안가의 느낌을 딱 전해주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약간 선선한 바람처럼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 향수예요. 이 향수는 네롤리 패티그레인이 메인인 향수라서 깨끗한 느낌을 지니면서도 또 이제 시소가 더해져서 굉장히 산뜻하고 또 깨끗한 느낌을 주는 게 매력적인 향수입니다. 네롤리 폴토피노랑 좀 되게 비슷한 스타일의 향수인데 이 향수가 조금 더 지속력과 확산성도 좋고 훨씬 더 유니크해요. 네롤리 폴토피노도 물론 깔끔하면서 좋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단조롭고 좀 보링한 향수라고 느껴졌었는데 이 향수는 거기서 조금 더 유니크함을 취해가지고 약간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향수로 잘 만들어냈습니다. 이 향수 정말 매력적이니까 이번 여름엔 꼭 시작해보시길 바랄게요. 네 오늘 이렇게 2023년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 5가지를 한번 소개해보았는데요. 사실 이번 리스도 물론 여성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렸지만 처음에 소개했던 대저레를 빼고는 모두 남성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중성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포함하고 있는 향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보시면서 한번 시향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한국이 정말 날씨가 덥고 습도도 덥고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들었는데요. 한번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향수들을 시향을 해보시면서 여름의 더위를 한번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